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Change Active Windows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네임레이어의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여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hange Active Windows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면 네임레이어의 좌우에 있는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여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10개의 윈도우가 생성되고 네임레이어에는 스크롤 버튼이 표시됩니다. 윈도우 1을 선택하고 좌우에 스크롤 버튼을 클릭해도 네임레이어에 표시된 윈도우들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Change Active Windows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윈도우 1을 선택한 후 우측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 1 이후의 윈도우들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좌측의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윈도우 이전의 윈도우들이 선택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